중국 경제에 진짜 위기가 온다는 말이 속출하면서 실제로 중국 수출에 대한 몰락현상이 포착돼 화제입니다. 지난해 초 중국은 방역빗장을 풀고 수출 수입 재개방을 시작했는데 특히 중국에서 강력한 업종 중 하나인 반도체 수입의 경우 27% 급락하면서 충격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여기에 미국의 수출 규제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중국 수출 수입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우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수출 규제에 대해 규제와 압박은 중국의 발전을 막지 못한다며 오히려 중국의 자립과 자각만 앞당길 뿐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는데 미국에 이어 일본과 네덜란드까지 반도체 생산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앞으로 상황은 더 심각한 수준으로 흘러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겨우 25%에 그치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책임자들이 줄줄이 경질당하기도 했는데요. 우한 홍신 반도체와 같은 대형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등 여전히 현실은 암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직 중국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너무 성급하게 투자하여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평가하고 있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여전히 반도체와 같은 핵심 분야 기술발전에 대해 손을 놓지 못하고 결국 양해기구 개편을 통해서 당 중앙의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에서 반도체 분야 기술발전에 온 힘을 쏟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우리나라에는 기술 유추 우려에 대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 탈중국화를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얼마나 기술력 확보를 빨리 하느냐가 국가 경제발전에 새로운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층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노후준비가 잘 안되기 때문인데요. 자식이 노후준비가 되는 시기는 이미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집 한 채 사기도 힘듭니다. 정말 어렵게 집을 사나도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 집만 있다 뿐이지 빈곤층의 생활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이런 뉴스들을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이런 뉴스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전쟁이 큰일이네 난방비 많이 나오겠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걱정을 할 때 누군가는 이런 뉴스를 보고 에너지 분야가 돈이 되겠네 난방관련 기업이 수익이 많이 나겠네 하면서 이런 뉴스들을 위기로 보지 않고 기회로 삼아 추가 수입을 챙깁니다. 그러면서 남들보다 육체적인 노동을 덜하면서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밖에 나가면 수없이 많은 건물들에 건물주가 있고 고급 외제차들은 왜 이리 많은지 경제가 어렵다는데 명품 매장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동네 식당에서 음식값 천 원을 올리면 손님이 끊기는데 몇십만 원씩 하는 고급 식당들은 장사가 더 잘 되는 세상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를 해야 합니다. 금융 투자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하는 대표적인 투자는 부동산 투자입니다.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 투자가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선진국들은 부동산 투자보다도 금융 투자가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빈곤 문제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정년도 없고 종목 선정만 잘한다면 10만 원을 갖고도 한 끼 밥값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고 100만 원을 갖고도 하루 일당을 벌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험이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주식으로서의 가치는 남아있고 조금 손해를 볼 수는 있지만 언제라도 현금화가 편리한 안전한 투자입니다. 올해는 AI, 전력 부족에 관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처럼 이렇게 저한테 뉴스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AI, 전력 그리고 전선에 관련된 저평가 수혜주로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는 딱 한 종목인 대원전선을 제가 추천해드렸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4월 24일 수요일에 뉴스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받고 그 다음 날인 4월 25일 목요일에 무료 이벤트 급등 종목입니다 하면서 눌림목 부근에 있던 대원전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수가격은 물론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추천 이유까지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실제로 80% 이상 수익은 물론 최고가까지 들고 계셨다면 14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미 전략 매도에서 수익을 챙겼고 AI 테마에 관심이 조금 사그러져 조정을 받아 가격이 낮아진 현재 가격을 보더라도 지난번 안내드렸던 가격을 기준으로 여전히 수익 구간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오랜 기간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현재 저평가되어 바닥 구간에 자리하고 있어서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을 안전한 종목만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뉴스를 잘만 보셔도 돈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서 투자를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유튜브 채널 활성화와 금융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100% 무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방법은 지난번과 똑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7-5498번으로 그냥 종목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뉴스로 수혜를 받을 기업 중에서 적어도 2배 이상 상승할 딱 한 종목만을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안내해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주식을 하는 친구분이나 아니면 지인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어떤 뉴스 때문에 이 종목이 2배 정도 상승할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시면 몇십만원 몇백만원짜리 선물을 해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있고 고마운 선물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종목이 뭔지 나도 이번엔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건 상관없이 지금 상단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797-5498번에 종목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제가 이때 이분에게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번 뉴스에 수요를 받아 급등 가능한 대장 종목 딱 한 종목만을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무료로 종목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단돈 만원이라도 수익을 직접 내셔서 아 뉴스가 정말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한테 수익 내서 고맙다고 살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수익이 나시면 기분 좋은 그 마음 그대로 제 채널에 다시 한 번만 방문해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신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무료로 종목을 안내해 드리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